역대 그 대창이였습니다 역대 그 대창이였습니다 역대 그 대창이였습니다 남자의 유전이 이종구의 부장관에게 이종구의 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곳은 두 곡 나오는데요 두 곡은 저희가 얼마 전에 10월 10일에 10집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의 수록곡 중에 타이틀곡 중의 한 곡인 나는 상지역이 좋다 그리고 점핑투를 시작하고 두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 드리겠고요 오늘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평화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다음 주에 연구에서 도저히 기회가 있어서 또 한 곡을 하게 되어서 그때도 뵐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왕백드 Y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상수형이 좋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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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란 너무너무 감사히 일하고 coordination 좋다 혼자인 내가 둘이 되고 둘이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있어도 좋다 밤이 불어 하늘아 그려지는 도변아 이 동반아 뛰어다니면 거기에 차오르는 나의 몸에 바라봐 이곳에 모아 모아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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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노래 하나가 이곳에 머물러 머물러 바람이 불면 내 말도 머물러 머물러 바람이 불면 내 말도 머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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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나는 인재여기 좋다라고 한 번 들으셨어요? 네! 잘 들렸어요? 네! 나는 인재여기 좋다 너만 더 오가는 길에 잘하기가 좋다 좋다라고 좋다라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어어어 후어어어어어 오케이 이러 чет Adel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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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